자연치유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는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이용해서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자연치유입니다. 인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손상을 입으면 그것을 인식하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또 그 자리에 정상적인 조직을 배치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죠. 우리 인체의 DNA에 그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유력은 해독재생영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이 되어야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로 여기에 손상이 생기면 우리 인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사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그 합병증으로 여러가지 만성병, 난치병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병, 난치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바로 이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만성병은 이 식습관, 생활습관만 바꾸더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치성 단계까지 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체의 해독재생능력을 조금 더 빠르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립한 자연치유법은 모두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해독식이 영양요법,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호흡법, 이완요법, 명상법, 그리고 에너지를 건강하게 하는 수정, 명상, 수정주열, 도수요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가장 큰 조력자인 자연을 이용한 자연요법이 있습니다. 오랜 약물치료로 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회복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연치유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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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